안녕하세요 프랭쌤 영어의 대표형사 프랭쌤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가 좀 바뀐 느낌이 나지 않나요? 깜짝 놀랐죠?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좀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제 이런 스크린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의 그 이쁜 판서를 보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씩 아날로그식으로 판서 강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늘 공부할 표현은 우리 또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바로 뭐냐면은 there is입니다. 자 요게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 there은 저기 is는 입니다. 저기입니다. 그래서 어 저기요? 할 때 그 there is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there is 아마 학교들 할 때 뭐 유도부사 이름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유도부사니까 이 유도부들이 있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there is가 잘 안된 이유는 여기 있었어요. 학교 다닐을 때는 there 뒤에는 is를 쓸 수 있고 are를 쓸 수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there is 뒤에는 단수명사 there are 뒤에는 복수명사다.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두 개 여러분 잡기 힘들죠? 한 번에 두 마리 토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하나 there is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의미는 그냥 있어요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보니까 오! 여기 사람이 있네? 그냥 보이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there is입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there is는 뭐다? 뭐뭇이 있어요란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요 th 발음. 여러분 꼭 잡고 가야 돼요. 이 th 발음은 이제는 여러분 이제 제가 더 이상 이 입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얼마나 멋있습니까? 좀 있어 보이죠? 그래도 또 재미있으라고 이 th 발음은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혀를 넣고 제가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there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돼요. there 좋습니다. 침이 튀기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there 한 번 해보죠. 요겁니다. there 그래서 읽으면은 there 이게 아니라 there r 발음도 살아있어요. there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좋아요. 그럼 이걸 기억하면서 there is에 관련된 표현 뜻이 바로 뭐다? 뭐뭇이 있어요란 뜻이다. there is의 뜻은 뭐뭇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there is예요. 여기 책상이 보이죠? 이 책상이 있으면 there is a desk. 이 자다가 딱 때리면 오 보이네? there is 이렇게 나올 때까지 여러분 개념을 잡아야 돼요. 개념 잡았으면은 자 일단 여기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저는 여기 보이는 게 팀 레스토랑 팀 식당이 보이네요. 그럼 있잖아. 있죠? 있죠? 그러니까 there is 하나가 있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가 있으니까 a restaura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식당이 있어요? 그렇죠. there is a restaurant 일단은 뭐 여러 개다 하나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만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만 제대로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there are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이게 택시 승강장이에요. 택시 승강장은 영어로 taxi stand 라고 합니다. 이 택시가 써있는 거죠. 그래서 taxi sta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택시 승강장이 하나 있는 거죠.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택시 승강장이지만 영어에서는 숫자가 중요해요. 하나냐 여러 개냐 그래서 there is a taxi stand 이 어를 빼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 더 읽죠. 여기 보면은 땡땡땡 은행이라 해가지고 현금 출락기입니다. 현금 출락기는 그냥 듣고 넘기세요. automatic teller machine 이라고 해요. 자동적으로 돈 뽑는 기계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TM 이라고 하면 돼요. 있잖아요. 하나가 있죠. 그냥 있는 거니까 there is an ATM 하나니까 an ATM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게 왜 there is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여행하다가 여기에 편의점 있어요? 여기 근처에 식당이 있나요? 여기에 호텔이 있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is the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is there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is there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쓰고 싶은 거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어요. 여러분 해주세요. 여기 식당 있어요? 식당 있어요? is there a restaurant 뒤로 올려줘야 돼요. is there a restaurant 좋습니다. 다음 또 있는 게 근처에 근처는 뺄게요. 택시 승강장이 있나요? 있나요? 시작 좋습니다. is there a taxi stand 이렇게 하는 거죠. is there a taxi stand 아주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참 쉽습니다. 마지막 우리 앞에서 했던 거 현금출납기는 영어로 ATM 이라고 했습니다. Automatic Teller Machine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럼 갈게요. 현금출납기가 있나요? is there an ATM 따라 읽어볼게요. is there an ATM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도부사 이런 거 없어도 영어 할 수 있어요. 그냥 보이면 뭐 뭐다 there is 물어볼 때는 is the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우리 한번 문장 만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쪼개놨어요. 현금 인출기가 있나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쪼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쪼갔냐면 이렇게 있나요? 현금연출기 여러분 시작 시작 좋습니다. in 있다 있다 아 그렇지 is there 이게 잘 안 나와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is there an ATM 뒤에 올려줘야 돼요. an ATM 좋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is there 그래서 an ATM 이렇게 올라가죠. 자 다음은 택시 승강장이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국말을 생각한다? 있나요? 택시 승강장 여러분 시작 좋습니다. 있나요니까 is there 뭐가 a taxi stand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is there a taxi stand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디지털화 되니까 좀 어색하죠. 저도 상당히 어색합니다. 네. 금방 또 익숙해질 겁니다. 자 다음이에요. 좋은 식당이 있나요? 여러분 그 여행 갔을 때 아 배고파 배고파 죽겠네? 근데 식당이 어딘지 모르겠어. 오 여기 있는 이 사람한테 좋은 식당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쪼갭시다 일단은. 어떻게 쪼갔냐면은 이렇게 쪼개죠. 있나요? 좋은 식당이에요. 시작 시작 정말 잘했습니다. 앞에는 이제 쉽게 나오죠. is there 식당이니까 a restauran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좋은 식당이에요. 자 여기 미리 써놨습니다. good restaurant 이라고 해요. 그래서 is there a good restaurant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is there a good restaurant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영작하기 들어가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총 복습하는 겁니다. 자 직접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택시 승강장이 있나요? 여러분 시작 좋습니다. is there a taxi stand but you can say is there a taxi stand near here near here means around here 그래서 여기 근처에 라는 말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near here 얘를 써주면 돼요. 한번 읽어보죠. near here 그대로 할게요. is there a taxi stand near here 좋습니다. 자 다음이에요. 현금 인출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is there an ATM 뭐 여기 근처에 하면은 near here 라고 하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is there an ATM near here 잘했습니다. 여행 갔을 때 여러분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이죠. 배고플 때 좋은 시장이 있나요? 여기 근처에까지 같이 갈게요.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is there a good restaurant near here 읽어볼게요. is there a good restaurant near here 이렇게 갈 수 있는 표현 우리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공부할 표현은 바로 there is 물어볼 때는 is there 로 쓸 수 있는 거로서 여러분 여행 다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this is an useful expression when you travel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을 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계속하면은 어차피 이 구조에서 단어 싸움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만 쓰면 돼요. is there a good price to visit here is there a good tourist attraction near here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단어만 외우시면은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뼈대만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문장 단어 넣는 거는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데 발음이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저희가 또 지금 발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에스터 선생님과 같이 함께하는 발음 프로젝트 이거는 뼈대를 만드는 거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발음에 관련된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한 표현 바로 이 유도를 하는 이 유도부들 있죠. 이 유도부 아니야. 바로 there is 물어볼 때는 is there 에 관련된 표현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여행 다닐 때 많이 써먹으세요. 있나요 라는 표현 이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저랑 같이 이제 스크린에서 앞으로 하게 됐는데 조금 어색하지만 여러분 또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집니다. 가끔씩도 저의 판서가 그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끔씩도 아날로그 스타일로 강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스테입니다. 감사합니다.